클리오 킬커버 하이글로우 쿠션 안녕하세요. 유수드의 휘수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요,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짜잔! 클리오 킬커버 하이글로우 쿠션이랑 롬앤 블루미 커버핏 쿠션이에요. 두 제품 다 핑크색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. 클리오 킬커버 하이글로우 쿠션은 클리오 킬커버 메쉬글로우 쿠션이랑 전체적인 디자인 형태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핑크 컬러가 조금 더 연해지고 위에 물방울 모양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. 딱 글로우 쿠션이라는 게 느껴지는 케이스인데 클리오가 진짜 케이스나 디자인을 너무 잘 뽑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약간 케이스 때문에도 소장 욕구가 생기는 제품이고요. 뚜껑을 딱 열었을 때는 오! 퍼프 모양이 좀 신기한데요? 약간 퍼프도 항상 디자인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약간 마르모 형태인데 끝부분이 살짝 뾰족한 형태거든요? 기존의 메쉬 쿠션은 약간 물방울 모양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번에 글로우 쿠션은 약간 마르모 형태에서 살짝 뾰족한 형태로 튀어나왔고 또 바뀐 게 띠가 바뀌었어요. 클리오 쿠션이 이거는 천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탄성이 있는 고무 재질로 바뀌었습니다. 퍼프도 조금 더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. 위아래가 다 말랑말랑한 소재로 바뀌었습니다. 안쪽 스펀지에는 따로 음각 이런 건 없고요. 스펀지 자체도 좀 단단한 편이어서 양 조절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형을 보시면 약간 글로우 형태이긴 한데 딱 발랐을 때 밀착력이 좀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? 조금 광채가 돌면서 밀착력이 있는? 그럼 바로 이어서 롬앤 쿠션도 한번 볼게요. 롬앤 쿠션도 똑같은 핑크 형태로 나왔고요. 루젤로 쿠션이랑 디자인은 비슷한 형태인데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졌어요. 뚜껑 딱 열었을 때 물방울 모양의 퍼프가 등장하고 롬앤 특유의 이렇게 고무 재질의 띠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뚜껑을 딱 열었을 때는 롬앤 마크가 이렇게 음각 표시로 되어 있고 이것도 스펀지가 좀 단단한 형태여서 양 조절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제형을 보시면 클리오 쿠션보다는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의 질감이에요. 이게 실키랑 매트의 그 사이에 있는 쿠션이어서 딱 발랐을 때 은은한 광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에요. 책상을 비교해보면 롬앤은 21호 컬러, 클리오는 리넨 컬러 가지고 왔는데요. 컬러를 딱 두고 봤을 때는 클리오가 조금 더 밝은 느낌 롬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의 컬러감이었어요. 커버력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았는데요. 아무래도 세미매트 쿠션이 롬앤 쿠션이 조금 더 커버력이 높은 느낌이고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에는 빛반사에 의해서 한 번 더 커버가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얼굴에 한 번 직접 발라볼게요. 일단 이쪽에는 클리오 쿠션, 이쪽에는 롬앤 쿠션 반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잡티 잘 보이죠 여러분? 먼저 클리오 쿠션 이거 쿠션 누를 때 여러분 중지를 이용해서 살짝만 눌러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해도 양 진짜 많이 묻거든요. 스펀지를 꽉 누르는 거는 거의 다 썼을 때만 하시면 돼요. 여기 뚜껑에다가 양 조절해주고 향이 있습니다. 커버력은 요 정도입니다. 이렇게 잡티들이 살짝살짝은 다 보이고 오히려 네이밍 쿠션이 좀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얇게 도포가 되는 것 같아요. 요 정도의 커버력입니다. 반대쪽에는 롬앤 컬러 발라볼게요. 21호 컬러 중지에 살짝 묻혀서 스펀지가 롬앤이 클리오보다 조금 더 단단해요. 양 조절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콩 찍어서 요거는 커버력이 좀 있는 쿠션이거든요. 그래서 양을 클리오보다 더 소량을 쓰셔야 돼요. 두 제품이 좀 비슷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좀 닮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. 진짜 소량씩 쓰고 있거든요. 제가 피부가 진짜 얇아서 제대로 된 지속력을 보기 위해서 과하지 않게 진짜 소량씩 바르고 있어요. 요렇게 커버했습니다. 얘도 커버력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제가 잡티가 좀 많아서 그런지 최강의 커버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커버력입니다. 굉장히 현실감 있게 보이시죠, 여러분? 휴대폰 묻어남 테스트 해볼게요. 요정도입니다. 근데 둘 다 묻어남 진짜 적은 편이에요. 묻어남이 많으면 흰색으로 딱 찍히거든요. 근데 요정도입니다. 묻어남 적은 편. 클리오도 상, 중, 하 중에서 중, 하 그리고 이게 하. 근데 얼굴 둘 다 찍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제품 두 개 다 꽤 밀착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8시간 후에 지속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만나요. 자, 여러분 지금은 저녁 8시 33분입니다. 오늘 수정하자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. 두 제품 다 너무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이쪽이 클리오. 모공에 끼거나 주름에 갈라지는 거 없습니다. 그리고 이쪽이 롬앤. 롬앤도 모공에 끼거나 주름에 갈라지거나 하는 게 없어요. 근데 약간 유분감의 차이가 보이시죠? 여기는 글로우하게 전체적으로 요렇게 버텨주고 이쪽은 조금 세미매트, 그 실키강 유분감이 이쪽이 조금 더 많아요. 그래서 두 개 다 너무 잘 버텨주고 있고 바로 위에다가 수정하자 한 번 해볼게요. 원래는 여기에다가 티슈 같은 걸로 살짝 누르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. 근데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볼게요.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다크닝은 다크닝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지워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. 흑색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원래 내 피부처럼 살짝 톤 다운되는 느낌? 반대쪽에도 발라볼게요. 반대쪽에는 롬앤. 롬앤도 진짜 콩알만큼! 절대 푹 찍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콩알만큼 살짝 묻혀서 보이시나요? 진짜 점박이처럼 요만큼! 콩알만큼 찍어가지고 요렇게 발랐습니다. 확실히 다른 쿠션이라는 게 느껴지시죠? 이쪽은 수정하자 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광이 차르르 도는 제품이고 요쪽은 실키매트 요렇게 약간 세미매트 뽀송한 듯 광이 살짝 나게끔 요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 스타일이 다른 쿠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껏 선택하시는 쿠션이에요. 수정화장을 하니까 다시 더 뽀송해지는 느낌이네요. 요렇게 촉촉이 요렇게 실키매트 음! 선택지가 많아서 좋은데요? 두 제품 다 다크닝도 강하지 않습니다. 아주 괜찮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 반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두 제품 다 너무너무 괜찮게 잘 나왔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양 조절이거든요. 두 제품 다 진짜 소량으로 썼을 때 정말 예쁘게 표현되기 때문에 양 조절만 잘하면 8시간 넘게 예쁘게 유지되는 쿠션이에요. 자, 근데 추천 대상이 좀 달라요. 클리온 킬커버 하이글로우 쿠션은 건성 피부한테 완전 찰떡인 제품이에요. 이제 또 가을과 겨울이 되면 조금 더 건조해지니까 건성이신 분들은 하이글로우 쿠션이 더 맞으실 것 같고 요거는 세미매트 쿠션이에요. 딱 봤을 때도 요렇게 좀 실키한 느낌이 나는 쿠션이기 때문에 건성 피부는 지금 딱 쓰기 괜찮고 조금 더 건조해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오히려 수부지 피부나 지성 피부 분들이 겨울에 쓰기 좋은 세미매트 쿠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제품이 추천 대상이 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올영세일 시작되는데 그때 구매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! 안녕!